안녕하세요. 무슨 뭐야시아프입니다. 자, 푸라, 푸라, 코브라. 코브라는 워낙 말할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된 제품이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자, 좌우 조형. 완벽하게 좋구요. 자, 뜬겨볼게요. 아, 좋습니다. LL까지 드렸구요. 자, 기본 기자재, 이렇게 조종기 라든가, 그 다음에 펜. 다 달려있어요. 그래서 완전 풀셋이죠. 자, 가격대 성능으로 간다면 최고구요. 성능에 대한 내용에 쇽은 진짜 높게 평가할만합니다. 쇽이 굉장히 부드럽죠. 보세요. 쇽이 굉장히 부드럽죠. 쇽, 쇽, 와우. 쇽 좋구요. 자, 보시면 이러면 아실거에요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불구하고, 성능도 또한 훌륭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자, 유튜브에서 아실앱 코브라 검색하시구요. 배터리는 해커 5000,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구매하셨기 때문에, 나가셔서 한 1시간은 놀다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튜브에서 아실앱 코브라를 검색하세요. 잠깐 불을 꺼보면, 아주 멋진 영상. 아주 멋진 영상. 저녁일 때는 꺼주셔야죠. 그렇죠. 출고하겠습니다. 브라브라 코브라. 코브라 출고하겠습니다. 남원으로 갑니다. 오케이.